자 이번에는 2011년 3월 학평 나형 6번 단어는 log이고요 정답률은 78%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1보다 큰 새 실수 lbc에 대하여 다음의 등식이 성립할 때 이때 실수 x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 모두 다 k라고 합시다 k k라고 하면은 자 첫번째 이 친구는 k라고 했을 적에 log 어떻게 a e 는 k 이렇게 적고 이거를 변환시키는 방법을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을 했냐면은 자 여기 첫번째는 log의 정의죠 이렇게 지소로 표현된 것을 log화 시키면 어떻게 된다 밑은 그대로 a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여기 진수의 위치가 오게 되고 걔가 얼마다 바로 n이다 라는거 또는 어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 성질이 여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으면 얼마다 예 나온다 얼마 b다 이거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자 요 녀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녀석 자 요 우변의 것을 좌변의 것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얘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다 a의 k제곱은 얼마다?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거죠 자 이거 잘 안되면은 요 성질 요거 써봐 요거 자 둘 다 여기다가 a 여기다가 a 이렇게 적어주면은 어? a랑 a랑 같네 그래서 얼마가 t 나온다? 2가 t 나온다? 걔가 뭐다? a의 k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나머지 세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얘가 k라네요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b의 k제곱은 아니자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b의 k제곱은 얼마다? 5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k랑 같다 이걸 이용해서 c의 k제곱은 얼마다?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얘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a b c 전체의 k제곱은 무엇이다? x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 되죠? 자 그래서 좀 지저분한 것 치우고요 눈 k라고 했는 거 어디 갔어? 얘는 무엇이다? k다 이때 요 세 개를 좌변 끼리 우변 끼리 곱해봅니다 2 곱하기 5는 10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래서 100이꼬르 오른쪽에 있는 요 세 개를 곱하면은 a의 k제곱 곱하기 b의 k제곱 곱하기 c의 k제곱인데 모두 다 지수가 k이기 때문에 요 지수법칙이어서 요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얼마다? 10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얼마다? 5번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청자 3 시청자 4 시청자 5